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대한 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도민 의견조사 대상 인원 가운데 일부를 사전에 선별해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제주MC 보도 이후 시민단체가 사업자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찰이 제주도청 담당 부서를 앞서 수색하고 도민 의견조사 조작에 관여한 3명을 입건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도청 카지노 정책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달 4일 경찰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도민 의견조사 조작 의혹이 제기된 영향평가 관련 서류 등 드림타워 카지노와 관련된 일련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카지노 이전 허가를 앞두고 이뤄진 영향평가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수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진 건 제주 MBC 보도로 드러난 도민 의견조사 일부 조작 의혹 카지노 영향평가를 앞두고 관련 지침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카지노 이전에 긍정적인 답변을 할 만한 대상을 조직적으로 끌어모아 조사를 벌였는지가 핵심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와 참고인 조사를 벌여 도민 의견조사 과정에 개입한 A씨 등 3명을 위계상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림타워 운영업체인 롯데관광개발 측은 도민 의견조사는 관련 조례와 절차에 따라 진행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하며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피고발인까지 형사 입건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카지노 이전 허가 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와 관련한 논란이 도의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카지노 이전 허가에 대한 의견 제시 안건을 심사한 도의회는 6시간 넘도록 회의를 하고도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대한 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던 롯데관광개발 의견 수렴 대상을 사전에 포섭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견을 내도록 조작한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설문 문항도 경제적 효과만을 부각해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며 도민 의견 조사가 객관성을 상실한 만큼 다시 실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도민 의견 조사와 관련돼서 또 다른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의회에서조차도 이 설문 문항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지 않겠다? 카지노 이전에 대한 도민 의견 조사를 사업자가 직접 진행하도록 지침이 마련돼 부실한 조사는 예견된 결과였다며 객관적인 기관에서 조사업체를 선정해 진행하는 공탁제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카지노 이전이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역량을 분석한 카지노 역량 평가 자체가 부실하다는 평가도 제기됐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을 철저히 비공개함으로써 심의 결과에 전문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카지노 매출 예상액도 부풀려져 역량 평가 자체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제주도는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대한 도민 의견 조사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전문가 그룹과 검토하고 카지노 역량 평가는 제도 개선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을 위한 역량 평가 불공정 부실 논란 속에 경찰의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도의회는 이전 허가를 위한 의견 제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한 채 오는 24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도민 의견 조사 조작 의혹에 직원이 개입된 제주도개발공사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사회공원 업무 담당 직원 A씨가 업무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는지와 드림타워 사업자에게 조사 대상자 정보 제공 대가로 이득을 챙겼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해당 직원 A씨는 드림타워 카지노 도민 의견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 측에게 조사 대상자 일부를 모아 소개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12년 만에 제주에서 열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제주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문제는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제주도가 입장을 바꾸면 제3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방문 첫 일정으로 4.3평화공원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총리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결론을 가능한 빨리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속돼 온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결론을 가능하면 빨리 내려야 될 텐데 국토부가 제주도가 제시한 그런 의견도 참고를 하고 도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곧 마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주 도민과 지역 주민, 도지사와 도의회도 의견이 엇갈려 걸림돌이 많다며 국토교통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2공항 정상추진 의견을 제출한 제주도가 입장을 바꾸면 정부도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4.3 유족회와 면담을 갖고 개정된 특별법 후속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총리가 주재한 제주지원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 과제 39건이 확정됐습니다 제주 도지사에게 무사증 입국 정지 요청과 카지노 양도와 합병 사전인가, 전용 차로 종료와 통행 차량 운영 권한이 이양되고 감사위원장을 공모해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제주도가 마음껏 제주도다워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치권도 보장해 나가야 합니다 제주도가 가진 자연과 에너지 자원 등을 활용한 디지털 및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미래의 구조적 변화에도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 건설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제주도민과의 약속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가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제주도청 앞에서는 제2공항 찬반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정세균 총리가 여론조사로 확인된 제주도민의 제2공항 반대 의견을 존중해 국토교통부가 후속 조치에 나서도록 하라고 촉구했고 제2공항 건설촉구 범도민연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가 추진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을 공모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도의원의 공직 겸직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도 JDC를 없애고 제주도 산하세계생태평화센터를 만들고 행정체제를 개편할 때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는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절기 춘분인 내일 저녁까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mm인데요 지역별로 비가 내리는 양이 많이 다르겠습니다 저기압이 지나가는 밤부터 새벽 사이에 산지와 남동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풍이 한라산과 부딪히면서 비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새벽 시간대 서귀포와 표선, 남원, 성산을 중심으로 돌풍이 불면서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저기압이 지나간 후 남동부 지역은 내일 오전 중이면 비가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지와 북서부 지역은 북서풍의 영향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 일요일 낮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북서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토요일보다 5도가량 내려가겠고요 초속 14m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제주시와 성산, 서귀포시는 14도, 고산은 13도로 오늘 아침과 비슷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 18도, 서귀포시와 성산은 19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바다에도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바다의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일요일에는 물결이 4m까지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우도해중전망대 건설사업이 8차례 만에 경관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 경관건축공동위원회는 최근 우도해중전망대 신축 심의를 열어 사업자가 시설물 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디자인을 보완해 제출한 원안을 의결했습니다 우도해중전망대는 제주시 우도면 오복리 일대 공유수면 2000제곱미터에 길이 130m, 폭 3m의 다리를 세우는 사업인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이 필요하다는 찬성 측과 경관과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반대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바다에 띄우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과 스마트 챌린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도청삼다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자원부 부유식 해상풍력개발사업과 국토교통부 스마트 챌린지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5년까지 국비 270억 원을 확보해 8천여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8메가와트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예산 220억 원도 확보해 신재생에너지를 전기차 등 모빌리티와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하게 됩니다 JDC가 비축토지 매입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JDC가 지난 2017년 매입한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일대 비축토지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여 매입 절차를 위반한 직원 3명에게 징계를 중징계 대상자 1명은 수사 의뢰하라고 JDC에 통보했습니다 비축토지는 2개 감정평가업체 평가액의 평균 금액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면제계 비례해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JDC 해당 직원들은 친족관계인 토지주 9명의 요청에 따라 대금 일부를 조정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신라호텔과 관련해 관계자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제주신라호텔의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516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